지금 현재 픽업이 아라이탐이랑 카즈아가 나왔잖아요 뭐 간단하게 둘의 밸류를 비교를 해보면 아라이탐이랑 카즈아랑 딜러랑 서포터 계열이잖아요 근데 결국 아라이탐은 어떻게든 대체세가 존재할 수 밖에 없어요 얘는 지금 티어가 많이 높긴 높거든요 근데 굳이 아라이탐을 쓰지 않아도 아라이탐하고 같이 쓰는 애들을 또 굴려보면은 다른 애들하고 많이 굴러가요 물론 아라이탐 자체는 되게 성능이 좋은 얘 자체는 되게 성능이 좋은 픽이라서 뽑으면 무조건 뽑는게 좋긴 해요 그리고 딜러 없으면 얘 뽑아가지고 쓰는 것도 절대적으로 좋고 근데 비교 대상이 또 카즈아잖아요 카즈아를 지금까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기준에서 카즈아를 거르고 아라이탐을 뽑는다는 선택지는 없어요 만약에 본인이 카즈아가 없다면 심지어 본인이 딜러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카즈아를 뽑는게 맞다고 생각해 왜냐면 계속 강조하지만 결국 이 게임은 나선비경에 있는 시간보다 필드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고 본인이 방랑자가 없고 야란도 없다고 하면은 현재 시점에서 가장 먼저 가져가야 될 캐릭터는 위아래로 수직적으로 좀 더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결국 그거는 카즈아랑 벤틴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카즈아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카즈아는 나중에 가서 나선비경에서도 쓸래야 그럴거면은 저는 무조건 카즈아 쪽을 고르죠 심지어 지금 픽업 라인업 보면은 향릉까지 들어있어가지고 향릉 요요 노린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카즈아 돌리면 그것도 나쁘지도 않고 생각할거는 이제 카즈아를 돌파할 것이냐 아라이탐을 돌파할 것이냐 이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솔직히 이 둘도 돌파가 필요 없는 캐릭터라서 굳이 돌파도 안해도 돼요 물론 돌파하면 당연히 효율이 높긴 하지만 명함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두 캐릭터라서 얘들은 그냥 일단 뽑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무기도 이렇게 픽업이 두개가 나와가지고 그냥 하나만 건져가면 좋다고 생각해 근데 문제는 이번 픽업이 문제가 아니죠 물론 현재 카즈아가 없으면은 카즈아를 뽑는게 맞는데 이거 카즈아 뽑고나서 생각을 좀 잘하셔야 되는게 다음 픽업이 쉬어가는 픽업이 맞을거거든요 현재 가장 정배로 이야기가 나오는게 3.8에는 유라가 나올 것이다 라는게 거의 정배에요 왜냐면 유라가 지금까지 한 13버전 동안 안나왔고 3.8버전이 만약에 나온다고 치면 유라가 무조건 나올거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3.8버전에서 유라 뽑을 사람 얼마 안돼요 유라를 좋아하는 사람 아닌 이상 현재 메타에서 유라 뽑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3.8을 거르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되는게 폰타인입니다 폰타인 폰타인 픽업을 생각하고 이번 픽업을 돌리셔야 되요 근데 그거를 생각한다고 해도 만약에 카즈아가 없으면 카즈를 뽑는게 맞는데 현재 이 픽업에서 경쟁해야 될 캐릭터는 카즈아는 아라이탐이라거나 다른 3.8 뭐 이런 캐릭터가 아니라 폰타인 캐릭터에요 폰타인 캐릭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시점에서 나올게 없어요 지금 뭐 야란도 나왔지 라이덴도 나왔지 카즈아도 나왔지 뭐 나이다도 나왔지 지금 다 나와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3.8에 그렇게 혹할만한 픽업이 없어요 진짜 생각해봤자 유라 클레밖에 없어 그나마 종료 있긴 하겠다 종료가 아마 3.0인가 나오고 지금까지 안나왔을텐데 3.8에 뭐가 하나 끼면 종료 하나 끼긴 끼겠네 종료 방랑자 아니면 종료 벤티 뭐 이런식으로 코코미? 코코미도 최근에 나오지 않았나? 종료 없는데 종료 만약에 나오면 진짜 고라프긴 할 듯 포칼로스 나왔자 4.1이나 4.2때 나올건데 거기서 원석 딸리면 어쩔 수 없이 알바해야지 알바를 하거나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지르고 포칼로스 뽑아야지 뭐 아니면 포칼로스를 건지고 나중에 종료를 생각해도 되고요 본인이 뭐 컨트롤에 자신있다 하면 종료 굳이 안뽑아도 되긴 하는데 굳이 그렇게 막 컨트롤을 빡세게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종료는 그냥 있으면 뽑는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결국 가차 계획이라는 거는 어느정도 지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낫지 충동적인 구매는 항상 좀 후회를 불러오기 때문에 가차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진행하시는게 맞다고 봐요 아무튼 뭐 지금 픽업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거 위주로 좀 고민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 다 떠나서라도 카즈아 없다 싶으면 카즈아는 짚는게 맞다고 봐요 카즈아를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그냥 나만 카즈아 쓰겠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꼴밖에 안돼요 카즈아 내려치기 한다? 그럼 앞으로 나올 물 캐릭터, 불 캐릭터, 얼음 캐릭터, 번개 캐릭터 그냥 다 싹 다 내려치기 하는 것밖에 안돼요 확산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카즈아는 내려치기를 당할 수가 없는 캐릭터에요 지금 딱 보면 알잖아요 결국 풀파티가 저격이 한번 나와가지고 못쓰이게 됐을 때 바로 증명을 하잖아요 카즈아는 내려치기 할게 없다니까 카즈아 내려치기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저는 솔직히 카즈아 성능적으로 내려깐다 번진자 리얼 억가라고 봅니다 스토리 면에서 까는 건 내가 뭐라고 안해 풀원소 반응 때문에 카즈아가 내려치기 당한다는 건 알겠는데 평생 풀원소 반응만 쓸 거냐고 차라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거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뭐 촉발반응, 만개, 개화 이런 반응에 비해서 카즈아를 쓰는 반응이 밸류가 조금 밀린다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카즈아라는 캐릭터를 하나 잡아가지고 얘가 그 정도인가라고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 정도 캐릭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는 그냥 다양한 반응을 안 써봤다는 게 너무 티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카즈아 넣으면 게임이 더 쉬워지는데 그냥 카즈아를 빼고 게임할 이유가 있을까요? 누가 봐도 카즈아 넣는 거랑 안 넣는 거랑 클리어 타이밍 차이가 개화에 낫네 개화가 너무 다수전 상대로 날먹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카즈아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 카즈아 내려치기는 상상도 못했네 그러니까 차라리 아까도 말했다시피 카즈아 전체를 포함한 파티들 밸류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카즈아 캐릭터 자체가 밸류가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해를 못하겠네 이래서 풀반응이 개사기로 나오면 안 됐어 그냥 뭐만 하면 알바노 개화 뭐만 하면 알바도 만개 뭐 이러니까 딸깍딸깍 해가지고 그냥 풀무치고 물무치고 풀무치고 물무치고 하면 깨버리니까 이거는 뭐 더 말할 가치가 없다 너무 그냥 무지성 억가인 것 같아서 할 말이 없어 그냥 풀이랑 안 쓰인다고 카즈아 라는 캐릭터 자체를 내려쳐버리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이게 봐봐요 결국 이게 비호감작이 돼버리니까 이게 스토리만 까도 모자를 파는 캐릭터 성능까지 이제 깎아내려버리잖아 사람들이 이게 비호감작이 되면 결국 그렇다니까 이래서 이미지가 중요한 거야 대충 논란 나이다 쓰면 되는데 카즈아 외슨키키 나이다가 애들 버릇 다 배렸어 아무튼 뭐 카즈아 내려치기 한다 하는 애들은 그냥 싹가 무시하시면 됩니다 얘 그러니까 그게 이야기가 그렇게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카즈아 내려치기 한다? 그냥 카즈아 꼴보기가 싫으니까 성능면에서도 내려치기 작업 들어간다라고밖에 안 보여요 솔직히 스토리적인 면에서는 얘가 아쉬운 게 맞고 깔 만한 게 있다고는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스토리를 떠나서 성능을 엮어가지고 성능까지 내려치기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프레임 작업이야 얘는 성능은 고트야 아무리 그래도 얘한테서 성능까지 뺏어가면은 어떻게 얘가 유일하게 남은 게 성능인데 풀 반응 때문에 카즈아가 내려치기를 당한다 이 시점에서 저는 뭔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결국 풀 반응은 풀 반응 위주로 일어나는 거고 확산은 확산 반응으로 일어나는 거고 카즈아를 어떻게 내려치는데 대가리가 진짜 깨진 거 아닌지 이건 내려칠 수가 없어 얘는 아니 카즈아가 애초부터 그렇게 성능이 안 좋았으며 1.6 버전때 카즈아 맨 처음에 나와가지고 카즈아 걸렀던 사람들이 2.8 버전때까지 카옵진이라고 그렇게 놀림 받지 않았겠지 1년동안 놀림을 당하지 않았겠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카즈아 내려치기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건 아시겠지만 게임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분들이 정보를 별로 안 찾아보고 그거 진짜로 믿고 카즈아 거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문제인거지 스토리적인 면에서는 캐릭터가 아쉬울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성능적인 면에서는 저는 얘는 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카즈아 뽑는 거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없으시면 무조건 뽑으세요 단언할 수 있어요 얘는 그정도 캐릭터입니다 와 근래 들었던 소리 중에서 제일 골 때리는 소리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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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